오! 해안가에! 차! 다시야! 해안 다시야! 제 앞피스! 바로 앞피스! 아! 컴프 3발 쐈어요! 2발 남아! 다르처럼 2차! 신형! 두 팀이네 창고쪽이 2명 여기 너네 한 명 있네 초밥 주와나? 아 바로 나가네 그냥 아 망했다 창고에 한 명 빠졌으면 한 명 개피 권총이네? 권총이 있니? 권총이 있니? 안녕? 재밌다 공총 제 집에 한 명 붙어예요 지금 야 이 뒤로 쟤네 꿀집 하맥 들어간거 같은데 아 망했다 진짜 한 대 네 한 명 쟀어요 그쪽에서 잠시만요 총알 없거든요 내 애들이 완전 무장했어요 지금 붙었다 한 명 꿀집이 옆에 있는데 저는 먼저 탈퇴하겠습니다 없어요 무기가 아예 걔 무기가 권총 지금 15발 남았습니다 그 정도면 잡죠 난 아예 없다는 줄 알았네 잡죠 일단 무기 최대한 하고 갈게요 여기 한 명을 한 명 올라오고 달릴게요 그냥 우지 들고 각각 총이니까 두 명 붙어예요 두 명 갑니다 한 명 1층 진입해요 확인 어그로 뛰어내렸어 뛰어내렸어 저기요 저기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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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저기 한 명 있어요 저기 반대편에 SW에 보면 한 명 왼쪽으로 점프 막 제가 아까 그 빨간집 있는데 지금 들어왔어요 제가 잡고 올게요 잠깐만요 와 걔 앞에 있어요 2평집 갑니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안 갑니다 네 이쪽 다리로 이쪽 다리보다 저쪽 다리까지 가는게 나을 것 같은데 저쪽 다리 가죠 그냥 지나가지 말고 저쪽 다리 가는게 낫고 이 fun 오 해안가에 차 다시아 해、 다시아 지압비에 있어요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갑니다 컴프 세발 썼어요 두 발나무 다른차 온다 일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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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나감 지나가지라 아 깜짝이야 직패드랑 800을 드릴까요? 어 뻐기! 뻐기한데 더 온다 뻐기요? 어디요? 오네 오 저거 뭐야 따라갑시다 따라가죠 저희 건너야되는데 따라가죠 줄이죠 내렸는데요 왜 운프로 쏴요? 총 없어요? 아니요 있죠 쏘질 줄 알고 달리려고 했는데 운프로 쏘길래 한 명 기절 총 하나 없다 총 하나 없다 어? 아직 뭐 있어? 3층 직접 많아 안 건너간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 엠방이야 네 확인했어요 폐차 뒤에 차 뒤에 있다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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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맞았어 안 빼라고 한대 저에게 지금 멸망하게 보입니다 어이구 얘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많아 빼십쇼 인증매 빼고 싶은데 빼를 수가 없어 전문용으로 도답이라 합니다 아 파밍하고 싶은데 뺄게요 뺄게요 앞에거 파밍 못하겠다 몰라 맞버려 DP 먹을거야 빨리 건너가죠 저희 얘들 아직 안빠진 비친 놈들 저희가 빠지면 됩니다 나 탄 26발 남았는데 AR 5탄이요? 7탄이요? 제가 좀 50발들이 아깝지만 감사합니다 한턱 쏩니다 한턱 쏩니다 뭐야 저 탔다 왜이렇게 가까이서 하지? 멀리 지나가네 뭐지? 쟤들이 좀 봐올거야 저기로 가는데? 쟤들이 저기로 가요 안검먹는 애들이 많아 안검먹는 애들이 진짜로 가겠습니다 진짜로 가겠습니다 어 오 어 오오 100점 쉬운 거 전 걸어갑니다 아, 네. 캠카 좀 싸우는 것 같은데? 오,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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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267, 저한테 와요, 지금. 뭐야, 니들 수영하려고, 설마? 오, 진짜 수영하는데, 얘들? 어디예요? 몰라요. 수영하는 것 같은데요, 여기로? 에? 같은데요? 어디예요? 안 보이는데? 중앙빙이요. 어, 보인다. 수영이요? 네, 화면 뭐예요? 또라이 놈들이고. 한 대. 어이구, 머리 맞았는데. 3대. 뭐야? 아니, AK 3대를 맞았는데 안 죽는다고? 강철인데 그냥? 야. 너무 단단하고. 야. 머리 안 맞아도 AK 3대면 뒤질만 한데? 전 이 차로 먼저 가보겠습니다. 전부 머리 아니라도 뒤질까가 아닌? 목. 여기 저기 머리판. 뭐야. 어깨 판정 안 날텐데? 어, 여기 수영해서 간다. 저 보트 타고 갈게요. 안 돼. 깊이. 어디요? 수영하는 데? 트럭 쪽에. 네, 트럭 쪽에 한 대 있어요. 트럭 쪽에. 아, 다리? 네. 야, 이 새끼 뒤졌다. 그 물 안 써도 돼, 시립듯? 나 갈거라고. 어, 저 두 명. 앞에 신경 써줘야 할 듯. 여기 두 명이다, 물. 다리로 하나 가요, 차 한 대. 다리 뒤로요? 다리로 차 한 대 가요. 한 명 올라왔어요, 바다. 기절. 아, 이거. 한 명 수영해서 가요. 뭐야, 여기 시원인데? 저 둘 다 죽었음. 아, 더 있어요 아직. 물, 물. 둘 다 죽었는데요? 아, 물이죠. 물이요? 네. 물 둘 다 죽었어요. 네. 물 둘 다 죽었어요. 그러자면 우지 버려야지. 우지 대용 아닙니까? 그러자가? 벌리 쏘는데요? 아, 뒤질라고. 저기 라이언킹에서 지금 쏴요. 계속 빡치네. 다리에 두 명이 있어요. 아, 진짜. 이들 온팸을 잡으면 뒤진다. 얘네들 상대해야 될 것 같은데요? 라이언킹이 저 계속 갈고 오는데? 여기로 뛰어갈게요. 최대한. 다리에 있어요? 네. 두 명이 있어야죠. 핑 찍어주세요. 다리에 그냥 이쪽에 있어요. 여기, 여기. 중앙에. 음. 아, 보인다. 제 뒤에도 한 명 세웠는데? 이거 버기 탄데요? 네. 잡을게요. 어? 반대로 역주행하는데? 네. 저거 팀 대리로 가려고. 어. 그럼 저 일단 여기 보고 있을게요. 네. 나이스. 차가 왜 이렇게 부들부들 거리지? 총이. 나무멍창하고. 어. 근데 DP 6별 대회 좋다. 누웠으니까. 응? 저기 있다. 어. 사계장 좀 아프겠죠? 네. 많이 아플 듯. 하지만 먹을 수 있겠죠? 음. 음. 여기 있어요. 왜 이렇게 무서워. 노란 핑에 한 명인지 한 파티인지 모르겠어요. 이거 한 파티가 두 명 같은데? 노란 핑이요? 집에 있어요 지금? 네. 어이구. 무섭잖아. 라이온킹에도 아직 있어요. 네. 양각 잡히겠다. 집안에 있으면. 핑 찍어놓은 정확히 그 집안. 한 명. 다른 애는 모르겠어요. 라이온킹 조심. 통수. 수리탄 들어갑니다. 쿠킹만. 어. 아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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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. 1대3. 거의 내가 맞았네. 오우. 약간. 다른 팀 또 왔어. 다른 팀 또 왔어. 또 왔어. 잠깐만. 다 빼라고 하려고 했죠? 다른 팀 또 있어요 지금. 그 담벼락 그 개피에요 나이스 집안에 한 명 같은데? 두 명 두 명 두 명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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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쪽 방에 있어요 나가요 나이스요 뭐야 다 잡았네? 나이스? 거의 여포했다 거의 여포했다 이거네 그냥 라인은 세우죠? 네 여기는 다 집에 붙어도 되구요 차와요 앞에 돌에 돌하고 나무쪽에 한 명씩 오케이 차고집 조심 차고집이란다 초밥집 조심 초밥집 2층에 보이는 각이에요 산이도 조심하시고 저거 차 잡아야겠다 탐먹어라 잡았구요 나뭇이 보이구요 너무 잘 논지구요 너도 먹을래 한번? 이리다가 자 나도 하나 더 야 이걸 제가 여기 먹습니다 이거 파밍 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? 예 나 폭탄 가져갈라고 세 명 세 명 나는 좋은 자리를 포기한다 오 여기 길레 있다 온다 나한테 네 두 명 길이 아니라 삼뚝이랑 입뚝 한 마리 두 명? 한 명 어디있음? 너도 폭탄 맛 좀 볼래? 한 명? 걔도 수류탄 던짐? 너도 폭탄 맛 좀 볼래? 한 명 여기 있지 나머지 한 명 한 명 기절 연막 달리네 네 네 한 명 어디있지? 한 명 어디있지? 일단은 저는 70 방향 이쪽 볼게요 이쪽 없으면 집안에 있을걸요? 집안에 있다 집안 어디집안에 1층 집안에 보였어요 그냥 잘못 봤을 수도 있어요 1층 1층 맨 왼쪽 맨 왼쪽 뒤 주황색 1층 집? 잘못 봤을 수도 있음 주황색 1층 집 뒤 맨 왼쪽 맨 왼쪽 맨 왼쪽 맨 왼쪽 아 거기 잘 못 봤을 수도 있음 아 봤네 봤네 제대로 봤네 여기 여기 있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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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쪽 창문 그 문 보고 있음 잠깐만요 폭탄 하나 먹을래? 여기 하나 있는데 여기 여기 들어왔는데 네 거기에요 나간다 다시 뒤져라 fifty 도대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